뭐지? 이거 언제 나오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골프를 건강하게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꿀잼 꿀팁이 가득한 해포르TV의 김혜영 프로입니다 항상 모든 골프 클럽 브랜드들의 신상 골프채는요 투어 프로가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투어 프로들은 2022년 신상 골프 클럽들을 만나보면서 내년을 준비하는데요 아직 출시 전인 내년도 2022년 테일러메이드 신상 클럽을 투어 프로들이 신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어요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준비하는 신상 클럽을 테스트하는 그 현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고고! 아 추워 잠기타서 아 연습장이 좋다 사실 신상 스파이더 GT인가요? 신상 스파이더 GT인가요? 스파이더 GT인가요? 스파이더 GT인가요? 이게 원래 우리 테일러메이드 퍼터가 굉장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찍찍이어서 사람들의 불만이 좀 있었는데 자석으로 드디어 드디어 니즈를 반영한 되게 이쁘다 전반적으로 레드가 다시 나왔네요 예전에 그 스파이더 레드 기억나세요? 그게 2세대였나요? 엄청 인기 많았던 네 그게 엄청 인기가 많았었는데 레드플레로 다시 이렇게 뭔가 왔네요 이게 너무 제가 취향저격인데 지금 제 신발과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맞네요 되게 예쁘다 너무 귀엽게 생겼어 막 약간 다마고치 같아요 이거 한국에서 디자인했어요 아 진짜요? 큰일 미사님께서 오 처음에 다 안 한다고 한국만 한다고 그랬다가 일본 난리 났을 것 같은데? 엄청 귀엽다고 하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난리 났어요 와 이거 진짜 직관성 장난 아니다 진짜 아마추어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 이거 봐 뭐 안 보일 수가 없어 너무 잘 보이잖아 이 공은 진짜 대박이다 라이 잘 못 보시는 분들 정말 테일러메이드 신상 골프볼 이 투어 리스펀스입니다 이게요 티피 볼이라고 하는 파이브 피스로 되어 있는 투어 프로들이 사용하는 그 공이랑 동일한 딤프를 새로 적용을 했대요 투어 프로들이 사용하는 볼과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게다가요 이렇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라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퍼팅할 때 혹은 이 티샷을 할 때에도 방향을 지시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티꼬지 같은 거 걸어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정말 직관적으로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보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테일러메이드의 클럽을 모두 총괄하고 계시는 김상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드라이버가 완전 대박이라고 헤드페이스의 재질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카본으로 바꿨습니다 저희가 이번 카본 페이스를 통해서 드라이버의 반발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전에는 이거였던 거예요 이런 소재였죠 이런 소재였는데 카본으로 해서 더 가벼워졌다는 거죠? 테일러메이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사들에서도 페이스 재질이 카본으로 바뀔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 이제 그러면 테일러메이드가 또 선두로 아 그럼요 카본으로 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포가 테포스 저희 모델이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스 플러스가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헤드페이스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이 헤드페이스도 티타늄으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카본 재질로 만들어서 무게가 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클럽 스피드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 클럽 헤드페이스의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볼 스피드는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럼 비거리가 기존 제품들보다 더 멀리 간다는 사실 그래서 굉장히 빨간색으로 직관적으로 생겼어요 이 모델은 이 헤드에서 무게추를 옮길 수 있는데요 중앙에 놓고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구도인데 사실 굉장히 강한 샤프트예요 50g대 S 샤프트 텐세이를 끼고 제가 몇 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진짜 정말 에임이 잘 나온다 대박 와 뭐야? 너무 잘 맞는데? 대박인데? 임팩트 느낌이요 정말 없어요 임팩트가 그냥 팡 하고 지나간다랄까요? 그리고 굉장히 스트레이트로 갔어요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한번 더 쳐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사실 살짝 미스 샷이었는데요 약간 헤드 페이스 밑에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브가 많지 않았어요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살짝 날릴만한 상황인데도 그러면 관용성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헤드 페이스가 굉장히 가벼워진 재질적인 변화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임팩트 순간에 빠르게 지나가는 느낌이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임팩트 때 그런 헤드 페이스가 뒤틀리지 않고 쭉 지나가주는 그런 관용성이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많은 샤프트를 잘 찾아만 주신다면 2022년에는 더 낮은 스코어를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가도 될 것 같습니다 7일은 더 낮은 스코어 기회를 림픽이라서 ill Team 그대로 림픽으로 멘트 한 번 해주시고 끝내겠습니다 5.5.5.4.5 6.5.5.5 크리스 사용하여 좌우님 더 높은 스코어를 계시는데 24.5.5.6.6.7.7.7.7.7.7.7.7.7이 3.5.5.6.1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콜라스. 안녕하세요. 저는 해프로티비라는 골프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 김현풀입니다. 올해 1년 반 만에 공부액을 깨고 KLPGA 배워도 나오고 그러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일단 저는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미국에서도 항상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경기 나와서 굉장히 좋았는데 무관중이라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 그건 진짜 아쉬웠을 것 같아요. LPGA 투어를 뛰면 거의 다 일명 양잔디잖아요. 마지막에 하셨던 시즌 마무리했던 대회가 BMW 레이드 챔피언즈 LPGA 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칠 때는 중지가 한국 잔디였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서도 엄청 아이언샷 쩍쩍 해줬는데 샷할때 잔디 따라서 다르게 하시는 게 있나요?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 상황에 따라 좀 편한 것 같아요. 중요하다고 치면은 팀원도 좀 많이 낼 것 같아요. 아니고 팀원도 잔디가 기회가 거의 떠있는 편이기 때문에 팀원도 좀 많이 나오고 잔디가 많이 이기되면 플라이언을 많이 낼 것 같기 때문에 목만 가볍게 걷어내는 느낌으로 치는 편이에요. 아니요. 오히려 공을 좀 하거든요. 네. 오늘 신제품 테스트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2022년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2021년에 제가 이론타가 성장을 보여드리기 굉장히 마음이 하고 많은 분들의 왜? 너 늘 잘하고 있는데 이번에 못 미친 것 같은데 굉장히 죄송스러운데요. 2022년에는 테일러메이드와 함께 좋은 모습 너무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즌 2승. 축하드려요. 어떻게 그렇게 거리도 많이 나가는데 페어웨이 적중률도 엄청 높고 그린 적중률은 제가 쭉 봤거든요. 근데 진짜 90% 넘는 때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못 보셨어요? 안 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번에 카트도로에서 한번 쳤죠? 아 네. 쳤어요. 아니 그 때 솔직히 카트도로에서 칠 수는 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가장 무서운 거는 지성서 같진 않을까? 약간 무서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쳤던 저도 있어서 네. 짱만 아니면 아 아 아마추어랑 별로 다른 마음같이 아니네. 네. 뒷땅만 아니면 되고 일단 앞으로만 매년에 들어온 오른쪽으로 한번 나무가 더 많이 버리고 맞아요. 맞아요. 라이도 안 좋은 상황이여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치는 게 낫겠다라고 캐디랑 참여를 했고 해서 그냥 쳤는데 다행히 뒷땅은 안 쳤고요. 너무 잘 쳤어요. 네. 근데 클럽이 살짝 까졌어요. 아 그렇구나. 몸 안 아팠는데 마음이 살짝 안 아파. 바로 바꿔줘요. 과장님 클럽 바꿔주셨고 바로 또 애정하는 클럽인데 약간 아쉬웠겠지만 그런 마음가짐이 되게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아이언샷의 비결 클럽 하면 좀 더 잘 칠 수 있는데 정말 꿀팁 하나 추우니까 딱 하나. 딱 하나? 딱 하나. 꿀팁 꿀팁 하나? 평상시보다 공을 한 반개에서 한 개 정도면 오른쪽으로 옮기시면 일단 땅을 맞는 포인트보다 공이 먼저 낫기 때문에 훨씬 더 컨택은 깔끔해질 수가 있어요. 떨리면 공 반개 오른쪽.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신제품 테스트 잘 하시고 일단 2021년도 마무리 너무 다들 잘 하셨을 거라 믿고 이제 다가온 2022년도도 더 좋은 모습으로 많은 좋은 플레이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감사해요. 끝한 거예요? 네 끝. 예승희 예승희 쫉 irit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